저는 선수로서 이제 올림픽을 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혀 엄청난 영광이 되고요. 좋은 영광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또 좋은 생각을 내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경 선수의 전퇴파수 너무 좋았군요. 오늘 이동경 선수가 좋은 상황들을 가장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골까지는 연결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9반던의 추가 골입니다. 좋은 위치. 숱! 수비와 골프 사이는 가로진다는데. 이동경 선수가 왼발로 완전히 맞춰졌거든요. 이동경. 김민준 속으로 길게 이동경이 벌려집니다. 조항조로 주면서 이동경. 오늘 이동경의 서폭을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 모형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수비로 닛. 김지현이 갔습니다. 김지현 밀어주고 이동경. 이동경 빠져나가요. 이동경이 들어갑니다. 이동경. 일단 볼 세워주고 반대쪽으로 갈아가오는데요. 찬동. 그대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볼을 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왼쪽을 밀어주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강주로서는 좋아요. 잘 들어왔어요. 이동경입니다. 이동경. 이동경. hun이 자신감이 있게 그대로 슛스 때까지 연결을 합니다. 라는 대충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나갑니다만. 앞쪽에서 끌어내고 있는 불 트이스. 이동경 쪽으로 넘겨줍니다 이동경 더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김민준, 김민준. 아이征 android 왼쪽이 열렸어요. 안내 때릴 듯 하다가 안쪽으로 크로스로 패도! 밀주 assessment! 이 쾌스 김준준!!! 이동경, 이동경 열렸어요? 이동경, 이동경 열렸어요? 때릴 듯 하다가 안쪽으로 크로스! 헤덕! 잘 살았어요, 김혜정! 살아있어요! 이동경 이번에 이동경입니다 야, 지금의 패스입니다! 자, 이동진! 자, 이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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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의 패스! 기가 막혔습니다! 야, 이 속도... 이동진! 이동진! 여기까지는 괜찮다! 이게 가면 좋았어야 되는데! 자, 이거 그럼! 김인성 또 달립니다! 김인성 또 달려요! 김인성 또 달려요! 잠깐, 공기당을 밟... 자! 자, 뚜렷을 걸었습니다! 대중 공간! 대고 뚜렷을 가까비 하지만 추어 나오면서 몸을 탈출을 해냈습니다! 역습을 나서고 있는 뚝선입니다! 마치 후반의 승부를 위해 다니는 독반은 우승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시간 쭉 지나갑니다! 왼쪽에서 우승! 네, 타이빙 맞춰서 들어가는 승현우 선수수가 3限 7차 간 장르 그리고 2차 간이 1차 간 장르 3차 간 장르 골이 떨어집니다, 스코어는 1등. 끝까지 뺏어오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우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슈팅을 때리지를 못했습니다. 자, 양선물을 빼내고, 이동경! 자, 이동경이 넘겨집니다, 이동준! 이동경을 잘 지킵니다. 아, 잡았습니다. 김구장 주고받으면서, 자, 왼쪽을 빼냈습니다. 스페이드비쳐 달려가고 있는 김민준! 자, 찍어주고 돌려줍니다. 이동경, 이동경! 이동경의 오른발이 나옵니다! 이동경, 이동경! 왼발이나 안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지금 이승기 선수도 전반보다는, 후반전에 확실하게 기록이 완전히 변화가 있습니다. 이동경 잘 떨어졌습니다. 끌어 올리고, 자초운욕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동경! 스펙으로 마무리 지치 못했습니다. 자, 지금 하소수가 쓰러지는데요. 전방으로 연결! 자, 이제 택스플레픽이 떨어졌다. 이동경, 이동경! 잘 들어왔어요, 김지현! 자, 김지현! 자, 김지현! 자, 김지현! 자, 김지현! 자, 김지현! 지금 뭐, 어제 경기도 다 한 골 차로 갈렸고. 네, 자, 이동경 왼쪽! 자, 이동경 왼쪽! 자, 서령 올라갑니다! 자, 몸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짧게 수업받았습니다. 이동경! 자, 측면으로 일단 뺍니다. 아, 올라갔어! 자, 잘 들어섰어, 이동경 좋아요, 이동경! 자, 빠져 들어갑니다. 캠평, 이동경! 이동경! 왼바로 올려줍니다! 이동경! 김민준 선수는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잘 들어왔어요, 김지현! 다시 불차단. 다 잡고, 이동경! 오른쪽에 키태원 선수가 들어가는데요. 이동경, 키태원 선수. 자, 영어 앞쪽으로 밀려주고 중앙에서 원타치 연결. 이동경! 지금처럼 어떤 치료? 세 골과 동체의 5개의 공격 포인트. 그중 4개의 공격 포인트였어요. 지금 4개의 공격 포인트였어요. 키태원 선수. 이동경! 이동경 다가 붙습니다. 바크 서클 부근이 이동경. 정신계의 즉각의 원수가 주발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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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주발이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주가하고, 천빙벌로 다니고, 우리의 시대까지 잘 맞춰되었습니다. 이동경. крышAT pissed. 돌아다isma.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는 태 Houston Pointów 주가 Kao. 이동경. 최초owy. 그저olog tutte. 이동경. 이동경.